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첩버섯 tv 입니다 와 여러분 이 아이의 색상 한번 보세요 종이로 접어 놓은 것 같고 색바랜 그런 색감도 있구요 만들어놓은 아이인지 생명체가 있는 아이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제가 영상 찍고 밖으로 날려보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끝 처리 청바지 아랫단 처리 해 놓은 것 같죠 기가 막힙니다 또 요 까만 부분은 또 또 까맣게 이렇게 처리 해 놓고 이야 제가 날려보내겠습니다 저희집에 놀러온 손님이예요 제가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여기 살아있죠 한번 더 여기 보세요 살아있죠 제가 한번 더 건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더 건드려 볼게요 어? 이쪽으로 날아갔어요 여기 네 살짝 당겨 볼게요 비닐 위에 날아 붙었어요 비닐 위에 날아 붙었어요 색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영상을 맺고 바깥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도 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